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22일 공개했습니다. 이는 그가 국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대화는 2024년 4월 6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김 여사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한 지라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정보지에는 김 여사가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태균 씨는 김 여사가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사주를 보러 다닐 정도로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와의 대화에서 세상에 천벌받을 사람들이 많다며 소문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끝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명 씨는 공개한 대화 내용과 함께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강혜경 씨는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의 역할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강 씨는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가 공천과정에 개입했으며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의 비용이 3억 7천 5백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와 김 여사가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그들의 대화에서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 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강 씨는 이어서 명태균 씨가 김 여사에게 하라는 대로 행동한 사례로 꿈자리가 나쁘다고 하여 김 여사가 해외 순방 일정을 변경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목이 명태균 씨가 대화를 공개한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국정감사에 출석을 거부하며 처음에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들었고 이후에는 무릎 수술을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릎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하며 다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폭로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과의 연관성을 부각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대화 공개와 강혜경 씨의 증언은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